안녕하세요. 최근에 공기업 민영화 공방이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절대 반대한다고 하고, 여당은, 국민의힘은 허위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허위선동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민영화 반대 SNS 릴레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제2의 강호병이다. 라며 반발한다.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발뺌입니다. 발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정부는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등 기관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시도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검토한 생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진화했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뒤집는 게 그들입니다. 특히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죠. 인천공항 공사를 운영권을 민영화로,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돼 30, 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 이게 민영화지. 민영화가 아니고 뭡니까? 인천공항의 지분을 40%를 민간에 판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비서실장이 얘기했죠. 비서실장의 얘기가 곧 대통령의 의중이다. 혹은 국민의힘 현재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민영화 의제를 내비신 게 맞죠? 맞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거짓이 아닌 거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기, 철도, 수도, 공항을 민영한다는 호의 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거짓말이죠. 얘기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얘기했고요.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비서실장 얘기하고 경제부총론이라고 하는 이가 과거에 쓴 책에서도 주장을 했고 이랬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야육이죠. 민영화 야육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민간에 매각하는 걸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개수작인 거죠.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만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 가계,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기업 재벌가족불가들에게 갖다 바쳤죠. 지금 현재는 벌써 전기세 적자가 나오고 있다. 지하철 적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민영화 분위기를 몰고 가놓고 국민들을 개대지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는 거죠. 댓글로 아무리 조작을 하고 호의를 한다 하든 실제로 정부 여당이 민영화 추진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꽤나 의심스러운 얘기인 거죠. 보수 정치인들하고 결탁한 자본가들이 국민의 열쇠를 처먹겠다고 저렇게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일본이 수도 민영화하면서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재벌 4세, 5세들의 밥벌이 만들어주려고 민영화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민영화를 간절시키려고 개수작 부립니다. 어쩌면 정부의 부채를 더 빚지게 정부의 재정을 더 빚지게 만드는 걸로 아마 방치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정부 부채가 심각해서 한 점 팔아먹어야 돼, 인천공항 팔아먹어야 돼, 수도 민영화해야 돼, 철도 민영화해야 돼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인 거죠. 노골적으로 민영화 표방하고 노골적으로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부패와 비리가 많은 자들을 비서관, 장관으로 임명하고 노골적으로 마카파로 가고 있죠. 왜입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안 봅니다.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가 과거에 맥커리 인프라에 이사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히 재벌과 축불과 기득권들의 딸랑이, 앞잡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민주당을 절대로 제가 입부하거나 민주당이 잘되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죠. 그저 지금의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할 의도가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법을 입법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십시오. 민주당하고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안 그러면 절대로 저 민영화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건 그냥 뻔한 사실이죠. 저걸 민영화 논란에 추진할 계획이 없다. 검토도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그냥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그냥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안 했습니까? 추진을. 추진했죠.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했고 그리고 민영화 계획을 내놨다가 그 계획이 들썩나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그래놓고 그런 적 없다라고 발표하고 거짓말하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검토한 적 없고 추진계획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방선거 6월 1일 지나고 나면 혹은 오래 지나고 내년, 내후년 되면 말 뒤집습니다. 바꿉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이들이 벌리는 개수작이다. 수작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영화 전도사입니다. 민영화 전도사 한국전력, 인천공항, 코리엘 등 공기업 지분 매각 시 투명한 운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했죠.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 민간주주가 생기면 거주주들이 회사를 감시한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남아있으면 감시체제도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로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을 도입하자라는 얘기였다. 이게 민영화죠. 이게 얻다 대고 개수작이다라는 거죠. 인천공항 지분 40분을 민영화는 팔자라는데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을 민영화 전도사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냥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계대지 지급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추진 못하게 틀어막아야 됩니다. 틀어막아야 됩니다.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토하고 검토 지시 내렸고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추진되지 않게끔 실행되지 않게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 날조에 근간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이면 그게 아니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보이라는 거죠. 나서서 그게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 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제서야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혹은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믿어주겠죠. 정말입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그냥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기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죠.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이들은 대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던 관료와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민영아의 분위기를 불을 계속 지피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수도세 전기세 폭등하겠죠. 지금의 두세배 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일본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혹은 기득권들 제법과 족벌가들은 일본이 일본처럼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그게 기득권들이 바라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 생각이 틀리고 절대로 절대로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증거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입법 발의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공기업들 관련해서 민간에 참여 못하게끔 아예 틀어막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그래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전력 민영화에 대해서 의논하고 예의가 있었죠. 공항 민영화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 민영화 추진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